자 그러면 이더리움 가볼텐데요 자 이더리움도 요새 변동폭이 화끈했습니다 이더리움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원화 차트고요 지금 보면은 일봉 캔들이 굉장히 좀 강세네요 굉장히 잘 마감이 됐네요 자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반등으로 딱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형태를 만들고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정이 이더리움이 좀 강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갤럭시 디지털 측에서 이더리움을 보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기사도 나오면서 어제 유독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추세가 더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만약에 좀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 31선 있잖아요 이 31선 이하로 캔들이 종가만 짓지 않으면 한 달선 밑으로 종가를 찍지 않으면 마감이 한 달선 밑에서 끝나지만 않으면 끝나지만 않으면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그렇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많이 못 보여주고 정체했던 구간들이 많은데 이더리움도 지금 현물 ETF 선물 ETF 다 선물은 이미 신청이 끝나서 승인이 났고 현물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를 봤을 때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포텐셜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 반등이 나온다면요 지금 이더리움은 우리 24시간 기준으로는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만큼 못 주고 담는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 수준을 못 따라가고 비트코인 상승 수준 따라갔으면은 이미 이더리움은 이 정도까지 올랐어야 됐어요 380만원? 아 368만원 370만원까지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여기서 올라주면은 이더리움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이번에 지지를 받은 이번에 지지를 받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위치인 게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추세선으로 그어봤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딱 잠깐 내려왔던 그 구간이 보통 신기하네 네 이 추세는 주가는 이 기존에 강하게 작용을 했던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 이후에 한번 그 추세선이 지지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방향성으로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보시면은 기존의 고점을 계속해서 이어 왔던 이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이번에 지지를 강하게 받았죠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뭐 최종적인 상승 목표가는 어디냐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이탈하지만 않으면 적어도 비트코인 수준 비트코인의 수준을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잡는다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률로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금방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오게 된다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만약에 오면은 400만원 정도가 될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3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350만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네 어 지금 요 조점 지켜주면 그 사이에서 근데 이제 지금 화살표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그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분명한 이제 지지부진한 구간이 계속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스탠스로 좀 이더리움을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또 추세가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는 좀 우리가 단기적인 흔들림에 좀 막 그렇게 이리일비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최대한 그냥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지선이 딱 그어졌고 네 차트가 그에 걸맞게 지금 무빙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튀어 오를 타이밍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성승재 이사의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오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도 되느냐 네 혹시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이다 보니까 네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100% 비중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일시적인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부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주어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일부 주어 담았는데 크게 그냥 상승한다 그냥 가져가는 거고 네 만약에 일부 주어 담았는데 비트코인이 아까 쌍북 형태로 만들고 꺾인다 이러면은 뭐 일부 익절을 하든가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 뭐 39k에서 대기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네 주어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빙 자체가 네 오르는 형태이긴 하지만 44k라든지 지금 위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타깃가를 타깃프라이스를 딱 말씀을 해드리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이더리움은 지금 명확한 이제 타깃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을 비교해서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딱 이렇게 타깃가 말하기 어려운 거 맞죠? 아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그냥 시기에 차이일 뿐이지 이게 타깃은 사실 그냥 꾸준히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어 이런 얘기를 진작해 주지 하하하하 저는 아까 뭐 앞서 이제 반감기 그 차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쭉 꾸준히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냥 꾸준히 오르고 사실 이러한 무빙들 움직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저항이 탁 걸려요 그럼 39개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달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정말 뭐 이런 은봉 하나?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걸려가지고 크게 못 오르고 다시 크게 내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39개에서 대기하고 여기서 크게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강하게 돌파한다 돌파하고 44개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냥 쭉 가는 거고 쭉 갈 수도 있군요 네 네 어 굉장히 지금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어 이미 뭐 상승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사실 타겟가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추세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냥 손에 쥐고 있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CME 갭이 존재하는 30 3만 9,500달러 선까지 정도 가면은 이제 매수를 하든지 그 전에 익절을 하면서 이제 어 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든지 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 빅 비티시는께서 44개 2차 자 자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4,4좌이신데 네 이 자리 없는 것이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어찌 됐든 4,4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들으시면서 어 다음 토큰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어떤 게 요새 좀 많이 보이셨어요? 음 저는 저는 좀 솔라나가 또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좀 보여가지고 솔라나가 또 이슈도 있고 네 고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네 그럼 솔라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어 이슈가 있고 새롭게 나온 것들이 솔라나 기반들이 좀 생기면서 네 그 솔라나가 만들었다는 싸가라는 폰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이베이에서 음 한 대에 막 5천 달러에 팔리는 그런 귀여움을 토하는 저희 정하인 기자가 한 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라나는 제가 이제 이전에 분석드렸던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딱 요렇게 말했어요 이 9만 5천 달러 9만 5천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돌파하면은 9만 5천 달러면 안 되죠 네 9만 5천 원 정도 돌파를 하면 어 다만 13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꾸준히 우선이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되게 좋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9만 5천 원 정도까지 돌파를 했죠 거의 한 10만 원 찍었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네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아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때 되게 갭이 크지 않냐라고 했는데 맞아요 너무 거의 절반 이상 올라야 되니까 그냥 원화 차트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히 얘가 저항이 어딜까라는 매물대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그냥 여기 돌파 이 하단선 돌파하면은 이 매물대 관점에서 봤을 때 중단선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뚫리는 매물대가 앞서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이때가 매물대 만들었던 때잖아요 이 구간이 이거에 거의 한 50%가 13만 5천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단 매물대 위에서 복마감을 지었다 이 하단 매물대 위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은 돌파해주고 지지를 했다라는 거는 이 하단 매물대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소화를 했다 그러면은 소화를 했으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더 갈 수 있냐 또 중단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솔라나는 기존 관점대로 했잖아요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여기까진 가겠죠 그게 얼마죠 지금 13만 5천 원이에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한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솔라나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송승재 이사의 분석에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제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일 텐데 네 13만 원까지 이제 만약에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했을 때 50% 거든요 네 거의 수익률이 네 그러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야 솔라나가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그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 지금 현재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저는 그냥 이렇게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본인이 주어 담고 싶은 거 주어 담으면 돼요 네 그냥 저희가 지금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알트코인 분석은 이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 정도의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도니까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 뭐가 그럼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네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솔라나를 주어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리플을 주어 담을 수도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물론 뭐 비트의 움직임과 알트의 움직임은 약간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폭의 변동폭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비트코인의 무빙에 따라서 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알트가 따라가는 양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반으로 말씀 주시고 특히 솔라나는 솔라나의 차트로 봤을 때는 앞선 매물대가 충분히 소화가 되고 현재 9만 요게 9만원대 초반이 네 지지선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발판으로 써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네 그냥 여기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 매물대를 이렇게 잡아먹는 식이라는 게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먹고 도달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조정이 오고 어떤 것만에 도달은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여기서 여기 돌파했으니까 이제 13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수직으로 그냥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에 의해서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도 네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네 네 중장기적으로 13만원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호재가 있고 완전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초대장주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솔라나까지 봤고요 저희가 솔라나 보고 보통은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볼까요 라고 하거나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좀 요청 코인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현재는 워낙에 오늘 내용이 네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견을 좀 많이 어 들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봐달라 라는 요청은 지금까지는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장 저희가 이제 송승재 이사의 리뷰를 볼 때 네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 네 오늘의 관심 포인 오늘의 관심 관심 코인을 네 이거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네 저저번 주에 뭐 하셨죠 샌드박스 샌드박스를 뜬금없이 샌박이 좋아요 하셨는데 그날로 3일동안 30% 올랐습니다 네 거의 지금 쪽집기 도사가 되는데 그렇다 가서 요거 쪽 이게 뭐 찝는다 이런건 아니구요 네 왜 괜찮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은 뭡니까 아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죠 어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 제가 뭐 그렇게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독 그러니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제가 유독 되게 좋게 봤거든요 관심을 엄청 샌드박스 게임을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어 네 그런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시점 자체에 특정 시점에 제가 유독 관심이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는 그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별나게 되게 특별한 추세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종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다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아 아 제가 봤을 때 어 얘는 유독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종목들은 사실 이번에는 약간 좀 없더라구요 어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지금 추세다 네 그런 모습이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다음에는 꼭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게을러서 그런게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항상 지금 오늘 눈빛 보셨죠 네 오늘은 내 말이 맞다 아 지난주에 고영빈이 실패했지만 아 아 나 송승제는 아니요 고영빈 보자는 말씀도 했었는데 도지 보자는 거 아니구요 아 네 아 아발란체를 지난주에 봤어요 아 고영빈 애널리스트 아발란체를 봤었는데 네 왜냐면 그때 어제 조정장인 화요일이었는데 네 아발란체만 무지막시하게 올랐었거든요 아 무시하고 아 그리고 아발란체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던 것이 고영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발란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발란체 보시죠 지금 현재 가격은 어 어제보다 4.6% 올랐네요 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갑니다 어 아발란체가 우선은 굉장히 좀 강하네요 네 아발란체 추세가 강합니까? 네 아 역시 아 역시 이게 사실 저희가 준비를 네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 정도는 이제 미리미리 저도 이제 보고 송승재 애널리스트 보시는데 네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해달라는 해달라고 요청 주시는 것들 보기 때문에 네 바로 딱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발란체는 딱 봤을 때 좋습니다 어 55,000원이죠 55,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55,300원을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주워 담아 볼만해요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 이 되겠네요 이게 5만 4,700원이거든요 자 잠시만 지금 달러로는 41달러 선인데요 네 한국원화로는 환산을 하자면 현재 5만 3,7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은 5만 5만 4,700원에서 5만 4,2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아발란체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그런가요? 네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정이 만약에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2,800에서 4만 2,400까지 조정이 나오면 네 아발란체도 제가 보기에는 5만 5,300달러를 이탈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음 이탈하게 되면은 5만 4,700원에서 5만 4,2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 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음 반등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음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점을 살짝 높이는 정도 음 네 고점을 살짝 높이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입절하는 게 좋지 않나 아 네 그러니까 많이 추력을 받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정말 막 큰 힘을 더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아발란체 계속해서 최근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었고 네 해왔었잖아요 상승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단순하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이 와서 아발란체가 어 요런 자리 준다 음 요기 자리 준다 라고 하면은 뭐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담아 볼만 하고 음 다시 올라갔을 때 어 5만 5만 7,400원 네 정말 많이 거면 5만 8,400원 되겠네요 네 요정도 구간에서는 입절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그러면은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현재에서 5만 8,000원 정도 대략 한 5만 4,700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5% 정도 수준 되거든요 어 네 일단 뭐 갖고 갔을 때 수익을 5% 수익 먹기도 어려운 시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워낙 번동률이 지금 번동률이 커서 그렇지 5% 정도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네 그런 차트다 네 요렇게 아발란체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께서 보고 싶은 로빈박 님이 더 샌드박스터도 같이 봤는데 살 걸 그랬어요 이게 제가 그렇거든요 전 심지어 옆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과 공평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뭐 어떤 거래소도 키지 않았었는데 네 심지어 사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볼까요? 정말 짧게? 네 네 타이밍이 이제 산타클로스 와야 되니까 그렇죠 알고랜드? 알고랜드 알고랜드요? 알고랜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알고랜드가 에이지인가요? 티커가 뭡니까? 자 알고랜드 영어로 쓰면 안 나오죠 오 제가 티커를 나와야 돼가지고 5초 내로 말씀 안 하시면 패스 딴 거 봅니다 티커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티커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웬만한 건 아는데 알고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많은 코인과 토큰이 있습니다 더 알고 말씀 안 해 주시면은 패스하고 네 최근에 어 좀 많이 올랐던 다른 코인 어? 이건가요? 올라왔다 네 ALGO 네 ALGO 네 ALGO 자 야슬아슬했어 하하하하 사실 이거 ALGO 말씀 안 하셨으면은 네 카르다노 보려고 그랬어요 아 에이다요? 에이다 저번주에 상승 좋더라고요 카르다노 지금 네 카르다노의 지금 억한 심정 갖고 있는 분이 올해 이제 여름 가을까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약간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ALGO 일단 알고랜드도 굉장히 잘 올랐네요 자 알고랜드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네 알고랜드도 좀 괜찮게 올랐고 결과적으로 얘는 일단 이 하락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수준까지도 넘은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강세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큰 하락이 시작되었던 요거죠 요거 여기까지 지금 도달을 했어요 찍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근까진 도달을 했지만 터치까지 했는데 네 확실하게 넘지는 못했어요 내려오네요 다시 네 그러면 이렇게 얘가 확실하게 넘지 못하면은 일단 조정이 나온 거죠 음 나와서 얘는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을 때 얘가 확실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그래서 기준선을 잡을 만한 거는 뭐냐면 얘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점이 240원 정도가 될 거 같네요 네 240원 정도가 될 거 같고 테스트해서 거기서 이제 밟고 올라가는 선이 네 239원 최저점이 239원이네요 네 여기 이탈하지 않고 얘가 여기서 횡보해 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네 테스트해야 되는 이제 벽이 몇 선이죠 네 307원 정도 307원 정도 네 정확히 좀 볼게요 홀스타님께서 알고랜드 요청하셨는데 봐주십시오 네 307원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해 주고 여기를 확실히 돌파를 한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눌려도 눌림이 와도 결국에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307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한 차리라도 보여야 된다 네 일단은 일단은 307원을 한번 위로 종가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많은 상승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 지금은 지지선과 이제 뭐랄까 천장을 하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안에서 계속 핑퐁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핑퐁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여기서 저항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해 주지 못하고 그냥 살짝 아래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저점 구간 다시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라가야겠죠 한번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307원 선을 네 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상승폭이 네 올 수 있다 네 307원만 위로 확실하게 아까 솔라나 보여드렸잖아요 솔라나처럼 그 저항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 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 이상은 갈 수 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는 샌드박스를 봤었고 네 오늘은 알고랜드를 봤습니다 네 자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생방송 차트 분석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산타클로스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오늘 화요일 12월 19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이제 이제 주간이고 네 기분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말 좀 해줘 아 너무 이게 차트를 열정을 다해서 했더니 네 힘이 빠졌네 네 뭐 일단은 연말까지 우선은 좀 굵직굵직한 일정들 다 지나간 거 같거든요 네 FOMC까지 다 마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또 결과가 마무리돼서 뭐 우선 산타랠리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만약에 39키를 간다고 해도 저는 연말에는 좀 이번엔 오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네 여러분들 최대한 좀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네 그런 기회로 삼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산타랠리보다 1월 10일 날 어 ETF의 첫 번째 데드라인이 오게 되는데 네 꼭 그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연말에 그 SEC가 업무를 마치기 전에 그냥 조금 일찍 내주고 기분 좋게 새해를 좀 출발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 할 때 막 미소를 지으면서 어 비싸움과 업비트와 네 코인온을 켜놓고 호빗을 켜놓고 이렇게 흐뭇하게 네 새해를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근데 충분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네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관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좀 광고이자 안내사항을 좀 드리며 저희 AM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고급 리포트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네 네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네 뭐 저희 AM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글로벌 경제랑 이제 암호화폐 시황을 한 주 동안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 이제 시태롭게 시작되는 주까지 해서 저희가 한 총 1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에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는 실제로 저희가 거래소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저희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채널 찾아와 주시면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규 구독자라면은 저희가 한 달 정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구독 쿠폰을 또 드리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한 잔 덜 먹고 담배 한 대 덜 피면은 정말 고급진 그런 어 가상자산 관련된 금융 리포트 매크로를 포함하는 네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도 긴급 리포트 같은 것도 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네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AM 채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라고 지지받자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시차를 두고 블록미디어에 기사가 나가기는 합니다만 네 정말 바로바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좀 지표를 삼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프콘 꼭 한번 찾아 주시면은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네 네 또 26일이죠 26일 화요일날 네 맞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재밌는 성탄절 특히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었습니다 송승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